안녕하세요 여섯신에다혁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예쁘고 풍성한 펜댄스를 오랜만에 인사를 시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합식을 할 때 사실 별로 볼품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 예쁘게 노숙시키고 성장하는 모습 짜잔 하고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조금 꼭꼭 숨겨 놓았던 아이인데요. 역시나 워낙 성장을 잘하는 아이이기도 하고 올 봄에 또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아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예뻐졌네요. 더군다나 지금 6월 정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는데요. 꽃봉오리가 이렇게 지금 다 맺혀있는 거 보이시죠? 마치 열매가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. 아직까지는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초록한 이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.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아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꽃밭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육인은 꽃을 이제 보기 위해서라도 키우는 이제 몇몇 품종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하나가 또 펜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꽃이 굉장히 그 큰 꽃이 가운데서 쑥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꽃을 보는 것도 너무 좋은 품종이기도 하고요. 또 굉장히 향기로운 허브 향기가 나는 식물이라 저는 이 다육이 중에서도 펜댄스를 참 좋아합니다. 분갈이 할 때도 기분이 너무 좋고 가까이 가서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싱그러운 그 허브 향기가 나거든요. 이 다육이들을 향기를 맡을 일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펜댄스는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품종이어서 꽤 오랫동안 키웠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가 냉해로 완전히 망가져서 사라져버렸어요. 그냥 완전히 냉해를 너무 심하게 입어가지고 제가 빠이빠이를 해서 농장에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와서 제가 풍성하게 이렇게 심어준 아이인데요. 처음에는 굉장히 듬성듬성 예쁘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어느새 금세 이렇게 화분 안에 꽉 차게 입장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네요. ну 그럼 그런ema 봄 봄 봄 봄 펜댄스는 성장하는 속도도 조금 빠른 편이구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약간 그 뭐랄까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입장을 늘어뜨리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펜댄스를 한 포트를 키우시던지 여러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우시던지 이런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이왕이면 조금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처음부터 심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2년만 지나더라도 금세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롱분을 선택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보통 이제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밑으로 서지는 아이들이지만 꼭 품종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로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면서 자라는 펜댄스도 있더라구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시는 모든 펜댄스는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성장을 하면 흰 분가루가 또 살짝 이렇게 뽀얗게 맺혀지는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가루가 많이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이 화분에서 묵더라도 이렇게 분가루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조금 네 분가루가 좀 덮혔네요 이렇게 좀 뽀얗게 되는 모습도 굉장히 또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햇빛을 잘 보여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셔야 훨씬 더 이제 건강하겠죠 아무래도 좀 웃자람이 있으면 가지가 너무 여리여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키우는 이런 펜댄스는 가지가 이렇게 여린 모습만 보시겠지만 충분히 오랫동안 키워주시면 이 가지도 목질화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물을 물론 좋아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물마름이 조금 빨라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포트만 사보셔서 분가래를 해보시면 가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또 방울방울 워낙 입장이 많은 아이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잔뿌리들이 많아요 이 잔뿌리들은 굉장히 또 이제 습기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 마름이 빠르지 않으면 이렇게 잔뿌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빨리 이렇게 조금 물러버릴 수도 있고 뿌리가 조금 썩을 일들이 좀 훨씬 더 쉽겠죠 뿌리가 굵은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도 많고 입장도 많고 분가래를 해보실 때 아 이 아이는 굵은 뿌리로 자라는구나 혹은 아 이렇게 잔뿌리를 많이 내리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가지고 왔을 때 뿌리 상태를 한번 보시고 아 그러면 이 아이는 마사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훨씬 더 예쁘게 잘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펜덴스를 키우실 때는 아무래도 흙에다가 마사나 녹소토나 제올라이트나 펄라이트 더군다나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 많은 아이들을 같이 합식을 해놓으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화분의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펄라이트를 좀 많이 섞어주시면 물빠짐에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화분의 무게도 좀 줄여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 자리를 옮길 때에도 좀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너무 이 펜덴스가 예뻐가지고 제가 이 펜덴스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꽃이 피면 빨리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꽃이 더 몇 송이가 더 폈을 때 보여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아 빨리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을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또 이거 보고 펜덴스 또 합식하시려고 네 농장에 가시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처음 심어줄 때보다 너무 예뻐진 모습에 저도 너무 좋네요 기분이 그리고 이 화분이 집에서 놀고 있었던 화분이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또 예쁜 펜덴스와 네 함께 봤습니다 싱그러운 모습 보시면서 오늘도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예쁜 펜덴스 제가 자주자주 영상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6시 4다역은 다시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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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